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미리 겁내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30분 안에 영상 편집의 기초를 완성하시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멋지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의 기초를 익히고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배우는 건데요. 일단 프리미어를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프리미어는 어도비.co.kr로 들어오신 다음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에서 프리미어 프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프리미어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프리미어는 구독제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7일은 무료로 체험할 수가 있으니까 7일 동안 무료로 이용을 해보시고 구독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를 설치하시고 실행하시게 되면 프리미어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New Project를 누르시고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New Project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선택해달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샘플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연습을 하실 때는 이런 영상들로 연습을 하셔도 되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상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로케이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프리미어와 같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젝트라는 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일단 폴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를 누르시고요. Choose Location 누르시고 바탕화면을 누르신 다음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면 폴더 선택이라고 나오죠. 미리 폴더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여기는 영상 편집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폴더를 클릭하시고 폴더 선택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위치가 바뀌었죠. 그 다음 프로젝트 이름을 써야 되겠죠. 샘플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작업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 완성이 됐어요.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프리미어를 작업하기 위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창을 줄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폴더를 만든 게 보이시죠. 이 폴더를 열어봅니다. 여기에 제가 작업하기 위한 소스 파일들을 얹어놨고요. 그 다음 proj라는 파일이 하나 보이죠. 이게 프로젝트 파일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 작업하는 것은 이 파일에 저장이 되는데요.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프리미어는 영상과 사진 또는 음악 효과음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프리미어 프로젝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스 파일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프리미어에서 여기 있는 영상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버렸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파일은 더 이상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작업한 소스 영상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업하던 소스 파일이 없으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를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폴더를 바탕화면에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작업할 소스 파일들을 그 폴더 안에 전부 넣어두세요. 그 다음 프리미어 파일을 여기에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다른 컴퓨터에서 또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이 폴더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업을 잘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스 파일과 프리미어 파일을 한 폴더에 저장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소스 파일이 하나가 분실이 될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그냥 프리미어 작업만 우선 배우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어요. 프리미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작업 순서를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저장을 하고 소스 파일도 저장을 했죠. 그러면 이제 소스 파일을 프리미어에서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 여기에 run이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배우시기 편리하게끔 튜토리얼을 넣어놓은 거죠. 이걸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0으로 되어 있겠죠. 저는 일단 닫아볼게요. 여기 있는 패널들에는 전부 우측에 줄 3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Close 패널이라고 나오죠. 패널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본 작업 화면이 되는 거죠. 우선 작업 순서를 보도록 할까요? 프로젝트 패널에 내가 작업할 소스를 가져옵니다. 그 소스 파일을 타임라인에 얹고요. 여기서 편집하고 효과를 주고 그 결과물을 프로그램 패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작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소스 파일을 확인할 때는 상단에 있는 이 소스 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창 조절부터 볼까요? 마우스를 패널과 패널 사이에 가져가게 되면 화살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창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소스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Import Media to File이라고 나오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Import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프리미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기본적으로 열리게 돼요. 여기서 원하는 소스를 가져올게요. 이거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 열기 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들어왔네요. 이제 작업할 사이즈를 정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상이나 또는 사진의 사이즈가 다 제각각일 수가 있죠. 이때 사이즈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 이 작업한 내용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확한 사이즈를 정해 주셔야지만 결과물이 화면을 꽉 채워서 나오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작업하기 위한 사이즈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 작업하기 위한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 소스 파일을 얹은 프로젝트 패널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New Item이라고 나오고요. Sequence라고 있죠? 이 Sequence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업 공간의 여러가지 사이즈를 여기에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Avchd가 되겠습니다. 이 Avchd로 하면 별 문제 없이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작업한 영상을 어디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TV, 모니터, 스마트폰에서 볼 경우에는 Avchd로 하면 별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720p와 1080p 두가지가 있죠. 720p를 보시게 되면 1280, 720 사이즈가 되겠고요. 이것은 HD 화질이죠? 그 다음 1080p는 Full HD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920x1080으로 되어 있죠. 두가지 사이즈의 차이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보시면 프레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은 사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지컷들이 이어져서 우리 눈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게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지컷들이 몇 개가 1초에 지나가느냐. 이것이 뒤에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30프레임이 주로 쓰이게 되고요. 24프레임은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는 영화일 경우는 24프레임이 됩니다. 그 다음 60프레임은 좀 더 고화질이거나 또는 슬로우 모션 이런 거 할 때 이용을 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쓸 때는 30프레임으로 잡으시면 별 문제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지정하는 게 복잡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요.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소스 영상을 클릭 드래그해서 그대로 타임라인에다가 가져다 얹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이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소스 영상과 동일한 작업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또 하나가 생겼어요. 여기는 소스 영상이고요. 이것은 시퀀스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죠. 그게 여기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시퀀스라고 불러요. 이 시퀀스는 이 프로젝트 안에 작업할 도화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바닥에 아무데나 놓고 그릴 수 없죠. 도화지를 꺼내야죠. 그 도화지가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프리미어 프로젝트 방 안에는 여러 개의 도화지를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시퀀스라고 부르고요. 이 도화지들이 들어가는 큰 방 이것이 프리미어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즉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하기 위한 방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방 안에 시퀀스를 만든 다음 그 시퀀스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타임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위에 보면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서 제일 뒤쪽 부분이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분위고 그 다음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4초 23프레임이 되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프로젝트 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뉴 아이템에서 시퀀스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죠? 소스를 그대로 얹었죠. 그러면 이 소스와 동일한 시퀀스가 생성이 된 거라서 이 소스와 동일한 프레임 수가 지정이 된 겁니다. 만약에 소스가 1초에 사진이 24장이 지나가는 그런 영상일 경우에는 지금 이 시퀀스도 똑같이 24장이 기준이 되겠죠. 지금 타임라인 위쪽이 이 부분이 시간이라고 그랬죠.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마크를 플레이 헤드라고 부릅니다.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부분에 있는 사진이 이 위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면 플레이 헤드 위치의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게 되죠. 마우스를 얹으면 플레이 헤드 포지션이라고 나오죠. 지금 이 위치는 4초 10프레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4초 지나고 사진이 10장 지나간 상태죠.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22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23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5초로 바뀌죠. 지금 이 소스 영상은 초당 24장이 지나가는 소스가 되겠어요. 소스를 그대로 얹어서 시퀀스를 생성했기 때문에 동일한 세팅 값이 나와서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위쪽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면 위쪽에 있는 프로그램 창에 있는 이 플레이 헤드도 같이 움직이죠. 이 두 개는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있는 시간 표시도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이 아래에 있는 이 보라색 막대가 영화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필름이 감겨 있죠. 영상에서 영화 필름을 돌리게 되면 사진이 계속 지나가면서 우리 눈에 움직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 필름을 여기에 펼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면 이 전체 필름에서 해당 사진 부분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편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잘라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플레이 헤드를 자를 위치에 놓고요. 시간을 확인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잘라야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 시간을 보고 정확한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그 다음 칼을 이용을 해서 필름의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이 부분을 드러내면 되겠죠. 그 방법이 이 툴 팔레트에 있는 레이저, 면도칼을 이용해서 자르게 됩니다. 레이저 툴을 선택하고요. 마우스를 가져오면 어때요? 면도칼에 점선이 붙어있는 모양이 나오죠? 이 부분에 위치하면 자를 수가 있어요. 마우스를 정확한 위치에 가져가니까 빨간색 선이 없어지죠? 맞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어져 있던 필름이 두 개로 떨어지게 되죠? 또 툴 팔레트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얀색 테두리 선이 나오게 되죠. 이번에는 이 부분에 가져다 놓고요. 여길 또 자를게요. 면도칼 레이저 툴도 선택하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얹어주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 군데로 잘렸네요. 전체 통체로 있던 필름이 여기도 한 번 잘리고 여기도 한 번 잘렸죠? 이제 중앙에 있는 것을 지울게요.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중앙 부분을 클릭하면 선택이 되겠죠? 이걸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로 지웁니다. 지워졌죠? 그러면 플레이 헤드를 플레이 해보면 쭉 오다가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왜 그렇죠? 여기 잘려서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여기는 이 뒤쪽 필름을 앞쪽으로 이어 붙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붙여줍니다. 이때도 항상 셀렉션 툴을 이용해야 되죠? 이렇게 붙여주면 플레이드를 움직여 보면 영상이 바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게 편집의 가장 기초인 컵 편집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부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중간에 다른 것을 넣고 싶어요. 이렇게 영상이 지나가다가 다른 영상을 넣던지 또는 다른 사진을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소스를 또 불러와서 이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프로젝트 패널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요.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영상 편집하는데 사진을 가져와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사진의 경우는 정지된 사진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열기 할게요. 그러면 사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을 들어다가 얹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이 사이에. 또는 여기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사진이 이어진 상태에서는 넣을 수 없습니다. 이걸 잘라내야죠. 그래서 또 레이저 툴로 필름의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을 여기에 넣으면 되죠? 사진을 움직이거나 이런 기본적인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셀렉션 툴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를 가져와서 얹게 됩니다. 이때 정확한 위치는 근처에 가면 이렇게 턱 붙어요. 턱 붙죠? 스냅이 제공이 됩니다. 이 스냅은 여기 있는 스냅 버튼을 켜야만 적용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위치를 잡기가 힘들어요. 눈대중으로 잡았다가 제대로 안 맞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냅 버튼. 그 다음 근처에 가져가면 턱 붙었네요. 그 다음 아래쪽 두 개는 이 뒤로 갈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뒤쪽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또 턱 하고 붙을 거예요. 스냅 때문에 그렇죠. 끝나는 경계선, 시작 부분 이런 부분에는 전부 스냅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끼워 넣으면 이제 이 영상이 나오다가 정지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이 나오게 될 거예요. 간단하죠? 그 대신 시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쭉 지나갔어요. 여기는 움직이는 영상 부분은 1초 16프레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 정지 컷이 쭉 그대로 6초 16프레임까지 진행됐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요. 이 중간까지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또 여기에 와서 자를 필요가 없고요. 정지 컷은 어차피 움직이지가 않죠. 마우스를 정지 컷 끝부분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나오죠? 좌측. 이렇게 우측으로 더 가져오면 우측. 우측은 더 늘리는 거고요. 좌측은 더 줄이는 겁니다. 자, 클릭해서 좌측으로 당겨오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다시 늘릴 때는 우측으로 가져가서 당깁니다. 그러면 또 늘리게 되겠죠. 자,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냥 보는 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지금 선택 툴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걸치게 선택한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다시 붙여주게 되면 자, 이렇게 영상과 정지 컷을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컷 편집, 끼워 넣기, 사진 얹기 전부 끝난 거죠. 자, 또 영상을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불러오는 거죠. 마우스 우측 버튼, 임포트해서 또 영상 가져옵니다. 다시 열게 할게요. 자, 그리고 클릭, 드래그해서 또 얹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 뒷부분이 너무 긴 것 같으네요. 뒤에가 잘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바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늘려주시면 이 보이는 부분은 더 줄고요. 자, 이걸 줄이면 보이는 부분이 줄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보이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잘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떡하죠? 또 이 레이저 툴로 이 부분 클릭해서 잘라주시고요. 여기는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편집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은 장면 전환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 장면으로 그냥 넘어가면 재미가 없죠.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상단 윈도우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이 이펙트에 들어가서 장면 전환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펙트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펙트 패널이 나오게 되죠. 이 이펙트 패널에서 보시면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장면 전환 효과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장면에서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옆으로 끊어놓도록 할까요? 여기는 이펙트 글씨를 클릭해서 드래그에서 우측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진한 파란색이 나오죠? 패널들을 겹치거나 이런 식으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자, 중앙은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 있던 창과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두 개가 겹쳐지죠? 자, 클릭 드래그에서 또 이번에는 좌측으로 붙이면 창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창의 위치를 여러분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늘릴게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 트랜지션 들어갑니다. 자, 이 비디오 트랜지션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디졸브 열어보시면 다양한 게 나오고요. 이머시브 비디오 하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고 페이지 필, 슬라이드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있죠? 크로스 디졸브죠? 하나의 그림에서 또 다른 그림으로 부드럽게 겹치면서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는 크로스 디졸브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클릭, 드래그에서 적용시킬 곳에 얹습니다. 적용시킬 곳은 어디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 중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라고 표시가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 비디오 영상에서 진행이 되면 부드럽게 넘어가게 되죠. 이런 장면 효과는 많이 보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장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여기 있는 사이사이에 전부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의 한중간에는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클립들 사이에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에 얹혀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덩어리를 전부 클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클립과 클립 사이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쇼 보신 적 있죠? 사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 프리미어를 이용을 하면 슬라이드쇼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슬라이드쇼로 만든다고 할 때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쇼로 만들 사진들을 선택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그대로 얹어주시면 되죠. 여러 개를 동시에 얹을 때는 클릭하고 Shift를 누르고 또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사이에 있는 사진들 다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에서 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들을 한꺼번에 얹어줄 수 있겠죠? 이 사진들 사이에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하면 슬라이드쇼가 되는 거죠. 여기는 크로스 디졸브 클릭 드래그에서 얹어주시면 장면 전환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사진이 나오고 또 장면 전환으로 넘어가고 또 사진이 나오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쇼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중요한 기능인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쓰는 타입 툴은 이 툴파레트에 있는데요.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이 툴파레트를 들어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여기 있는 프로그램 창 왼쪽에 붙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에서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툴파레트에 보시면 제일 아래에 T라고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글씨를 쓰는 타입 툴이 되겠어요. 타입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창 영상 위로 가져오면 I자 커서가 나오게 되죠? 지금 글씨를 쓰게 되면 어디에 생기느냐 하면 여기 있는 플레이 헤드가 있는 위치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글씨를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할지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서 원하는 시간대로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 다음 글씨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글씨를 쓸 수 있는 빨간색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글씨 써주시면 됩니다. 자, 프리미어 연습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 글씨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 글씨에 대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또 창을 하나 열어야 되겠어요. 상단 메뉴에 윈도우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이펙트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펙트 컨트롤에 들어가면 글씨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여기 그래픽에 보시게 되면 텍스트라고 나오죠? 이 텍스트 열어보시게 되면 서체를 지정할 수 있고요. 정렬 방식, 볼드체, 이태릭체, 크기 전부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서체부터 바꿔볼까요? 자, 선택 툴로 글씨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서체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고딕 줘볼게요. 자, 그 다음 크기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볼드체, 레귤러체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자간, 행간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숫자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손가락 양옆 화살표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자간을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자, 폰트 사이즈 위에도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글씨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컬러를 바꿔볼까요? 여기서 아래로 보시면 Feel이라고 나오죠? 글씨의 컬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컬러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컬러의 원색, 그 컬러가 어두워지고요. 그 컬러가 밝아집니다. 그 다음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컬러가 섞인 상태가 되겠죠? 이 중간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원색으로 놓을게요. 자, OK 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때도 선택 둘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테두리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글씨 테두리는 여기에 Stroke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글씨 테두리를 지정할게요. OK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테두리 굵기를 지정하겠죠? 마우스를 위에 얹고 클릭 드래그해서 글씨 테두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글씨를 넣을 수 있고요. 글씨도 당연히 길이가 있죠. 그 다음 그 클립이 끝나게 되면 글씨는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 글씨도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 다음 갑자기 사라지면 이상하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펙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크로스 디졸브를 들어다가 앞쪽에다 얹을게요. 자, 지금 아래쪽의 그림은 이쪽 그림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는 앞쪽에 그림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씨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뒤쪽에도 넣어줄게요. 그러면 글씨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도 추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악도 넣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똑같이 프로젝트 창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요.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 원하는 음악 선택하고요. 열기합니다. 그러면 음악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 그대로 들고 얹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 해보면 간단하죠? 이렇게 누구나 간단하게 프리미어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영상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상에 비해서 음악이 너무 기네요. 그러면 또 마우스를 끝부분에 가져가서 화살표 왼쪽으로 나오게 한 다음 드래그해서 영상의 끝과 마주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키웁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끝에 가면 턱턱 붙는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스냅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음악이 끝나고 영상도 같이 끝나게 됩니다. 해볼게요. 됐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MP4 영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은 프리미어가 있어야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MP4로 만들어야 누구나 볼 수가 있겠죠. 자, 상단 메뉴에서 파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익스포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디어라고 있죠? 미디어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파일 이름이 나오죠? MP4라고 나오죠? 내가 원하는 파일명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죠? 제가 아까 폴더 만들었었죠? 그 폴더에 그냥 저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체 길이가 19초 20프레임이다라고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만 해주시면 바로 영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Your Video Was Exported Successfully라고 나오죠? 자, 이 안을 열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금방 만든 영상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언더바 1이라고 나오죠?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이 영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MP4 영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원하는 소스를 가져와서 컷 편집을 하고 사진도 추가하고 사운드도 추가한 다음 장면 전환과 텍스트도 적용을 시켜서 누구나 볼 수 있는 MP4로 저장하는 전체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이용을 하셔도 기본적인 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시청을 하셔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시면 프리미어 외에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